음악 조작을 했다 그러는데요. 윤석열이가 조작질은 당신과 극우 유토어들이 했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넋들이 하늘로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당시에 이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 참사로 번질까봐 그동안에 자신들이 경험했고 쌓았던 노하우를 모든 걸 동원해서 조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공까지 가세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유가족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찾질 못해왔고 그 병원을 찾아다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병원 가도 없고 저 병원 가도 없고 우리의 아들, 딸들 어젯밤에 분명히 나가서 신랑에 놀고 오겠다고 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부모들이 목 놓아 울고 그 찾아 헤맸던 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마약검사를 하겠다고, 부검을 하겠다고 설쳐댔습니다. 마약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려고 조작질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미 알고서 조작질을 한 거죠. 박희영 구청장 그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아직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청장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 이상민 장관, 버젓이 살아서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태훈 참사.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무슨 좌파 언론? 조작되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공도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아이들 희생 보람대게 하자. 시청 앞에 영정도 없는 분양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이상민 장관들은 거의 며칠 동안 가서 했습니다. 청공이 시킨 것이죠. 영정 없는 분양소가 차려졌습니다. 누굴 위해서 분양하라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애도하라는 것입니까? 유족들을 연락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유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변에서 주선에서 이분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큰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이들이 함께 그 고통과 분노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울었습니다. 국회에 가서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분양소도 차단했습니다. 분양소 앞에 오세훈 시장이란 사람은 이태원 분양소를 어디 건물 지하 3층으로 하겠다고 떠돌아 냈습니다. 시청 앞 분양소 그것도 유족들과 민주노총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주노총 사람들이 가서 망치를 갖고 와서 거기다 분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켰습니다. 시민들이 지켰습니다. 경찰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기회만 노리는 걸 우리와 유족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의 생상에 나와 있는 일지입니다. 언론에서는 이태원에 놀러간 것이 문제다. 놀러갔다. 그렇게 해서 당한 것이다. 헬로운 데이다. 이렇게 떠들어 냈습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논폐되고 조작됐습니다.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튜버들입니다. 언론에 나왔지만 이봉규 TV라는 사람. 가라는 식으로 마스크 벗고 축제 거래로 갔다. 전날까지 JTBC와 MBC에서 집중 보도했다. 아니 헬로운 데인데 매년마다 모이던 것이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도 그 전에는 안 했나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축불 합류 시간과 대형 참사 시간이 맞물린다라고 또 조작질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의 조작질. 가세현이라는 곳에는 이건 지금 JTBC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말을 맞아서 헬로운 파티하라고 바로 그 골목을 지칭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 당시에 분향소에 많이 갔었는데 이태원역에 있었던 분향소에 바로 옆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극우 유튜버 떼거리들이 물려서 분향소에서의 집회와 시민들의 분향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노래를 틀어내고. 그러면서 뭐냐? 경찰은 그것을 놔뒀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이 극우 유튜버들이 협작해서 합작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그들이 조작질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보고 조작질했다고? 누구 보고 조작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었을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또 유튜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다음에 2023년 7월에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영전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위촉됐습니다. 그 황경규 유튜버 시다파이터 자문위원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민구, 서초동 법원이야기 염순태, 짝지TV 유승민. 저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길의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취임식 날 초청자 명단과 겹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럭들이 한누로 사라졌을 때 이들은 세월호 참사 그 당시 상황을 염려했던 것인가요? 장인의 정권이 무너질까봐 맹활약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국가 짜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보고 조작했다는 것입니까? 조작질은 당신들이 했잖아요. 짐승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중연맹에서는 이들에게 활동비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뭉쳐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탄핵이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려 77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오만하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열흘 만에 77만 명을 넘긴 탄핵국회 동의청원입니다. 무서운 기세입니다.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20일까지 이것을 천만으로 끌려올자라는 캠페인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만으로 끌어올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합시다.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있는데 역풍인이 뭐 우려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탄핵합시다. 국회의 동의청원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일 언론도 슬슬 눈치 보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 캠페인을 벌여나갑시다. 우리가 7월 달에 윤석열을 탄핵시킵시다. 끌어내립시다. 국회의원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천만 가보십시오. 국민의힘 사람들들 아마 따라올 겁니다. 내부 분열 일어나고 균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 사이트 빨리 용량 크게 하고 마비되고 대기시간 없게 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은 국가의 분행이라고 떠들러 대지 말고 빨리 이것부터 고치세요. 이것을 만약에 서버 용량을 늘리거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들이 탄핵을 막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국회에 왜 동의청원을 할까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5만 명이 넘으면 법사위에 회부되고 거기서 국회에 본회의 때 상정이 될 것이라고 그 법적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의의 탄핵 동의청원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려한다. 강성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소위의 상임위원장이다. 강성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다. 강성끼리 해먹는다. 탄핵의 역풍이 불 수가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동의 숫자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더라. 민주당은 탄핵 딜레마에 걸렸다. 한국일보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중간에서 이쪽저쪽 눈치 보는 언론 아니에요. 이렇게 물타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역풍 분다고 합니다. 아니 20% 대통령하고 동일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이 바로잡고 헌재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윤석열을 바로잡을 세력이 있습니까? 탄핵이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면 윤석열은 직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헌정 질서를 해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요즘 어딜 다 가보세요. 빨리 좀 끌어내려라. 윤석열을 보기도 싫다. 김건희 절대로 보기 싫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이 여론과 민심이 바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의 탄핵 국민동의 청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 해친다고요?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죠. 외교안보 국방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 그걸 놔두고 있는 것이, 그걸 눈뜨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헌정 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면 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국방 문제, 임성근 사단장 문제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지전 문제, 대북전단 문제, 확성기 문제. 내 아들이 전방에 갔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경제는 이제는 아예 돌보지도 않습니다. 경제 문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길은 막히고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헌법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바로 탄핵은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경험했습니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대통령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그래도 점잖게 대한민국 국민답게 점잖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6년, 17년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탄핵 열풍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죠. 반성과 성찰을 하고 그리고 국회와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그는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계속 터져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국회의장 김진표도 배신 때렸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최상병, 또 김건희의 각종 사건, 주가 조작의 앙평, 각종 부정부패, 또 친인척들이 해먹고 있겠죠. 안 봐도 뻔하죠. 이 내부 고발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 관료들 사회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지금 신범철 차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데잖아요. 표정이. 내가 왜? 그 전화를 왜 받았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은 민간인이었거든요. 국민의힘 탈당했다고 그래요. 김기관 사령관 11월이면 끝납니다. 임기 만료됩니다. 유재현 법무관, 법무관리가 6월이면 끝납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감옥까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 국회의의 몫입니다. 이 정도 국민들이 밀어제끼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강유정 의원이라고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화가 치밀어서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내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원내대변인 맞습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비례로 아마 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유정 의원. 이미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5만이 넘으면 법사위에 청원소위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김영민 의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거 안 할 겁니까? 정치청랭위 위원장 이거 안 할 겁니까? 절대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 이것도 잘 몰라요 도대체. 아무리 초짜라 그래도. 한심한 발상입니다. 아직도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가 국회의원 특권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정신 차려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다수가 아마 눈치고 보이실 겁니다. 얼마나 늘어날까? 저거 100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우리가 탄핵해야 돼? 이러다 우리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국회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넘으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혹여라도 8명이 이탈해서 탄핵을 가결시켰는데 헌법재판소의 보수꾼들이 그것을 기각하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참지 못할 겁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모든 문제들이 막 나타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내부 거발과 모든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반대한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걸 기각한다? 아무리 보수꾼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그때는 아마 국민들이 거리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19 혁명 때 가부장제하면서 독재를 일삼던 이승만 일당들을 우리는 끌어내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광주에서 학살하고 학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을 우리는 끌어내렸습니다.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우리 힘으로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한번 믿어보자. 그래 국회의 탄핵 동의 한 청원 해보자.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국회가 반기를 들고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마치 탄핵을 하게 되면 국가가 문란해지는 양 절대로 국가가 문란해지지 않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 정치 세력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0%의 지지율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지지율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다 같이 해서 거기서 뽑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바로 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거리에 나갈 수가 있고 안심하고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고 거리에서 국회에서 장내외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여풍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소리 하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런 소리 하면 제가 그냥 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사 이익에 기대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뽑아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제가 얘기할 게 못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800에 7070 804에 1000, 1000, 1000 이걸 갖고서 국가기밀이래요. 국가기밀 맞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국정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 도청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메시지 서로 교환하고 지시 내리고 그런데 어제 그 신분과 언어가 다 보장돼 있는 국회에서 왜 그게 김건희 전화 아니냐? 7070은 1000, 1000, 1000은 딴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왜 못했는지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법사위에서 김승원 의원은 얘기했거든요. 7070, 1000, 1000, 1000 아니야? 하여튼 간에 북한이 보고 있다. 이거 진짜 보완사항입니다. 제가 7070에 김건희 5층에 있는 전화번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1000, 1000을 따서 7070이다 라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죠. 진짜 김건희와 1000공이 800에 7070을 활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면입니다. 이쁩니다. 이쁘 가정법. 국가보완이죠. 국정운영을 다 하고 계시니까. 북한이 알면 안 되죠. 뭐가 낼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국지전 해병대 앞으로 가. 임성근이 앞으로 가. 돌직. 그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보면 안 되죠. 그건 들으면 안 돼요. 정진석 비서실장. 핵심을 찔렀습니다. 국가보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자 다른 사람들이 돌려받기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땐 받지도 않고. 이게 뭐 바꿨대요. 회사는 이미 바꿨대요. 정정당당당당 cave 정정당당당한 건 까세요. 누구 전화라고. 어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뭐라 그러죠. 국가안보실 전화도 아니다. 정책실 전화도 아니다. 그럼 누구 전화야. 지금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정PD가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요? 안 받아요? 됐습니다. 안 받아요. 해보세요. 진짜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무인기가 날아와서 훑고 지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도청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나 좀 해보세요. 그런 거나 잘. 국가보안 안보. 그게 진짜 안보 아니에요? 국가 안보잖아요. 김건희와 천공의 사생활이 안보예요? 비밀이에요? 물론 제가 7070이 천공천공 전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전법입니다. if. 하여튼 간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참. 나라가 무슨 어떻게 꼬라지로 가려고 그러는지. 80산에 천공천공이 국가보안이다. 그게 누구 전화냐? 그걸 국회에서 따지고 앉아있으니 참.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 무슨 정책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나왔잖아요. 도대체. 국정운영에 지친 방향 이런 건 한마디도 안나와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어하는 데 충성 경쟁하는 데 정신이 없고. 민주당 의원들 조금 더 전투력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 그 얘기도 해야죠. 국가보안 안보 얘기했는데. 개인폰. 언제든지 도청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즈벡스탄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개인폰으로 전화한 거. 그거 다 뚫렸을 텐데.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가. 야 갖고 와봐. 도청된 거 갖고 와봐. 뭐라 그러든. 이종섭이하고 7070의 임자하고 뭐라 그러든. 그러냐? 참 거기에 난리가 났구나. 저 정권 좀 있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즐겼을 거야. 아마 쪽팔립니다. 정말.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진짜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경제가 북한의 50배가 넘고 말이죠.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모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 남한이 북한한테 조롱당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국가안보? 국가기밀? 아 쪽팔린 줄 아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정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진짜. 예. 국가학명죄는 본질이 학명죄라고 정신적 실장이 얘기하던데. 박정은 대령은 그럼 뭡니까? 충성죄입니까? 국가에 대해서 항명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애국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TK에 있는 보수층. 70 넘은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은 대령이 항명인지. 누가 국가에 충성했는지. 누가 참 군인인지. 국가에 반역하고 군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 그 사람이 국민에 대한 항명 아닙니까? 항명죄라는 게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이것만 있습니까? 진짜 항명죄를 저지른 수계는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채팅방에 써주십시오. 박정은 대령이 항명죄를 했어요? 항명죄 수계예요? 그걸 뻔뻔스럽게 말이죠. 한 치의 양심도 없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박정은 대령이 항명죄라고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의 보는 앞에서 그럼 당신은 뭐야? 정진선 비서실장.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항명죄 수계로 모는 당신은 뭡니까? 전쟁에만큼 일어났다고 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싸우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항명이라 그러면 그걸 항명죄 수계라고 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적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항명죄 한번 찾아봤어요. 항명죄가 뭔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항명죄 그런 거 겪지는 않으셨을 텐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군 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작전 중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형, 무기까지 뜰.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걸 고속변호사가 했다 안 했다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집단 항명을 할 경우 이번 경우죠. 수계는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요. 밑에 제가 쭉 내려가 보니까. 군대도 이제 많이 민주화가 돼서 군 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항명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아 딱 맞는 얘기죠. 국방부의 정원 교육 교제에도 절대적인 복종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병사 개개인의 창의적이고 능동중의 사고가 필요하다. 위법적인 명령에는 항명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면 본인 역시 처벌받는다고 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박정은 대령이 가서 가져와. 회수해. 강탈해와. 그거 따랐다 그러면 박정은 대령도 위법적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에 2023년도에 개정된 것이죠. 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사망사고는 바로 민간 쪽의 수사와 재파를 받게 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잖아요. 최상병 순직했잖아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이첩하는 것은 군사법원법에 맞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회수해와 강탈해와 이첩해와라는 명력에 박정은 대령이 따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항명죄라고요? 항명죄가 누군지 국민과 국가에게 누가 항명했는지는 조만간 법정에서 사법 시스템에서 판결 날 것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희한한 일이 어제 벌어졌죠. 명품빼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모가 웃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지었어요. 뇌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바뀌는 세상 대통령 기록물이 뇌물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김건희한테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카톡 해서 선물을 보여주고 갖다 주면 그것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고 싶으신 분은 김건희 여사님에게 갖다가 드리면 다 국가의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한번 더 찾아봤어요.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예를 들면 대통령 상징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 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 선물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애매하잖아요. 대통령 선물.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한테 준 거 아닌데 김건희 씨에게 준 건데 대통령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쳐봤죠. 그건 뭐냐 외국 정부로부터의 선물 이건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정부도 받은 거 대통령이 해외 순방도 다니고 또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신고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심사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직기 아니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행정수반과 국정수반에게 준 것이니까 너 혼자 그거 착복하지 마. 양주 받더라도 혼자서 홀딱홀딱 폭탄주 먹지 말고 외국 정부에서 준 거 공무원 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과 단체장에게 신고 인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조항들입니다. 제가 뭐 율사는 아닙니다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도 포탈사이트에 치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 봅시다. 디올백이 디올백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입니까? 아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준 거야? 공식적으로 사전에 가서 아크로베스타 사전에 가서 공식적으로 준 거예요? 미국에 누구 바이든 대통령 선물 갖다 준 건가? 미국 하원에 김창중 의원 선물 갖다 준 거예요? 창고에 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 어디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가서 봅시다 그랬더니 그거는 또 국가보안과 기밀이라서 볼 수가 없대 아니면 내놔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럼 직무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럼 그건 뇌물이지 바로 그 얘기하면 안 돼 바로 뇌물이거든 그거는 아니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선물 받아먹고 그걸 대통령 기록물 기록물이라고 우겨대고 아직까지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대장에 등지하지도 않았다 2년이 지났는데 왜 등지하지 않았니? 어저께 윤건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뭐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한심한 어제 운영 의원회였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의 얼굴과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왔고 그건 아마 오더였을 것입니다 가서 다 부인해라 특검법 때문에 그리고 지침 내려라 정 실장 가서 다 얘기해 지침 내리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다 우겨 대본 잘 짜봐 빨리 회의해 수석보좌관의 회의해 준비했겠죠 그리고 현직에 있는 그때와 관련이 있는 강의구 부속실장하고 김영원 처장은 나가지마 그때 없었던 사람들만 다 나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네 하여튼 운영 의원회 하여튼 좀 다시 한번 그 뻔뻔한 정권 철면피 정권의 민낯을 우리는 어제 정진석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주엄 아닙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맞죠 김건희가 아닙니까 더 이상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김건희가 관리 조정했다는 것이 점점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왜 김건희가 김건희가 이 사건에 이 사태의 관리 조정자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상식인데요 여러분 윤석열 스타일이라면 독재자 스타일이라 그러면 임성근 당신 보호하려고 그랬어 아니 뭐 대통령이 독재자가 그런 거 좀 못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좀 과했다 그러면 여러분 유감입니다 국민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다 했다 그러면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 위기는 넘어갈 문제예요 보수층들은 이해할 거예요 하여튼 넘길 문제란 말이죠 나중에 또 붉어지겠지만 그런데 그저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광경을 보면 진짜 완강합니다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대통령이 사단장 보호하려고 했다 보수층에서는 그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학명이다 학명죄라고 경로는 없었다 그러고 외학도 없었다 그러고 아주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층까지 내렸습니다 마치 성역을 보호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정진성 비서실장 김태호 안보실이 찾아 정무수석 기타 등등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완강하게 이 사람들은 돌변해서 누굴 보호하려고 할까요 비서실장이 정도라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지라고 그랬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한마디 할 거예요 이 정도 한마디 할 거예요 그냥 뭘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공식 라인에 없기 때문에 비공식 라인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 비공식 라인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다 움직여있기 때문에 건드렸다간 신기 건드렸다간 난리가 나니까 한 건물에서 자주 보니까 전화도 자주 왔겠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였다고 벌써 의름장 났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통과도 안 됐는데 하여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의름장을 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제3의 인물인 비공식 라인의 실세인 V0라고 불리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충성하고 성역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끝나지는 않죠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 위기는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02-800-7070 안보실장 전화도 아니다 정책실장 전화도 아니다 비서실장 전화도 아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종섭이가 지시해서 서류를 강탈하도록 지시합니다 누구 전화입니까 도대체 누구 전화예요 아니 대통령이라 그러면 비어폰이나 그 비어폰 직통라인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겠죠 왜 800-7070은 왜 800-7070은 이종관한테 전화를 내려서 걸어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라든가 높이 계신 분들 자동차 보면 승용차가 넘버가 다 특수합니다 뭐 0101-1000 이게 상징을 표시하는 건 자기네들 70-70 상당히 특이한 번호죠 그리고 무송냄새까지 납니다 1000-1000 80산에 70-70 이 번호 따 쓸 거예요 언제요 정권 탄생할 때 본래는 2층의 VIP룸이었는데 갑자기 5층 VIP룸을 만들으라고 공사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5층부터 빨리 만들으라고 제2부석실은 아예 염두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 비공식 라인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공식 라인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죠 비공식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옆으로 찌르고 뒤로 찌르고 앞으로 찌르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이가 정신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자기 공식 라인이 있고 자기가 지시 내렸던 위계가 있죠 다 그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찌르고 뒤로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확인 사살하고 이건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대통령이 왜 개인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느냐 이것의 추정이 관련자들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김건희가 개인폰을 뺏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김건희 옆에다 앉혀놓고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개인폰으로 한 것이냐 그런데 비어폰은 공식폰입니다 그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폰은요 버리면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통화 내용 나중에 수사받게 되면 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지시는 서류를 강탈해라 두 번째 지시는 인성근을 빼라 세 번째 지시는 사고 처리를 잘해라 갑자기 내려간 오다니까 뭐 제 가설입니다 제 추론입니다 7월 31일 8월 1일 대통령과 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광란에 전화를 때려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공식적인 라인을 모르는 사람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확인하고 사살하고 확인사살하고 또 점검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7070 이장관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냐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옆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김건희 얘기는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7월 31일 날 강의구 실장 부속실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미 강탈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이게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격노했다 지시는 김건희가 내렸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내린 거로 맞춰야 되니까 격노했다고 얘기가 연출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70이 김건희 전하고 이 장관이 받자마자 그걸 회수 지시 강탈 지시를 내렸다 왜 이렇게 많이 전화질들을 했냐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전혀 법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이 공식 라인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때리니까 일단은 무서우니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를 냈겠죠 일단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련법에 다 위배가 됩니다 위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걸 보고서 이것을 짜맞추려고 다시 또 검토했겠죠 왜냐 공식 라인에서 지시가 내려갔다 그러면 참모들이 이거 법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걸 어떻게 회수해 올 건가 뭐 압수수색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냥 그날 가져왔잖아요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공식 라인에서 진행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사실은 이종호와 강의구 부속실장의 등장입니다 자 이종호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김건희의 집사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사건에서 김건희가 많은 재미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멋진 해병에서 임선근과 골프 약속을 합니다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해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장 강의구가 등장합니다 7월 31일 날 강의구가 실제로 시작을 했고 임기훈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시작했고 몇 분 단위로 6번인가 7번 정도 전화통화를 한 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부속실장이 꼈습니까 왜요 그 부속실장은 윤석열의 부속실장입니까 아니면 김건희의 부속실장입니까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1부속실이 김건희의 부속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강의구 실장은 또 김건희가 꼬준 검찰 라인이라고 이미 평이 나 있습니다 윤석열도 부속실을 이용했겠지만 저는 자기가 대통령인 척하는 그 김건희가 부속실을 분명히 활용했을 것이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거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뭐 기존의 청문회라든가 아니면은 국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련자들의 증언들을 제가 어젯밤에 꼼꼼히 앉아서 한번 분석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어제 김정균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성근 부부의 저도 휴양서를 휴양서 대통령 휴양서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갔냐 부부가 군은 승진 인사할 때 부인들이 로비를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갔다라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누굴 만나러 갔겠습니까 임성근의 부인이 김건희 만나러 갔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8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휴가였으니까요 이미 로비가 성공해서 뒷수수까지 다 마무리된 다운입니다 성공 축하준가요 성공 사례입니까 인사치례입니까 하여튼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포함해서도 김건희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 고발자도 나올 것이고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고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냐라는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내가 왜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통령 후보는 나오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지표를 통해서 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소문과 추측과 우려와 한탄에 김건희라는 인물이 쌓여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김건희가 꽂아놓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5인방이다 해서 그때 한번 나왔었죠 YTN 출신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8월 2일은 김건희 감독의 국정운영 마비의 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건희가 주요 국정운영을 제가 분석한 것이 맞다 그러면 저도 가정포를 쓰겠습니다 김건희가 주요 국정운영에 지침을 내리고 인사라든가 주요한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특검법 통과시키도록 해서 어제 안철수가 자기는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8명 끌어내서 재의결 때 거부권 분명히 행사하겠죠 왜요 결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윤석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김건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아니면 스스로 끌어내리든지요 우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봅시다 그리고 밀어재깁시다 이제 백만이 됐습니다 탄핵이 탄핵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윤석열이 아니요 윤석열은 아휴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김건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할까요 윤석열이 존경하는 선배검사 김홍일의 6개월입니다 그렇게 MBC를 장악하고 싶습니까 그나마 그나마 객관적 보도를 하고 있는 MBC를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탄핵 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사퇴해버리고 그 전날 전취에 회의 갑자기 열어서 박문진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공모계획에 대해서 두 명이서 땅땅 망치 두드리고요 네 이들의 계획들이 진행되겠죠 이진숙이라고 저는 MBC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방통위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하고서 국회에 밀어넣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안 하면은 또 청문회 안 했다고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MBC 장학에 들어갈 것이고 방문진 이사 교체할 것이고 EBS 이사 교체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건 국정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공수처에 고발했고 가처분신청도 하고 MBC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밀고 나가겠죠 그러나 MBC를 건드리면 그 종말의 시간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MBC 구성원들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반발하고 저항할 것이고 왜 그런 순간 그 구성원들은 다 아웃되는 거거든요 네 MBC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당신네들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 김병주 의원 동영상 정신나갔네 잠깐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강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3.21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스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동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포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폭포에 대한 용포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공부총림이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준 의원은 저희가 내일 모시기로 했는데 정신나간당 여러분 속이 후련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신나간 정신이 나간 거를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정신병자라 그럽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나갔죠 한일동맹을 하겠다니 일본의 침략에 야욕이 있고 일본 헌법도 개정하겠다 그래서 호시탐탐 한반도의 침략에 야욕을 갖고 있고 독도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근데 그걸 한일동맹을 추구하겠다 이거 일본 총독부당 아니에요 송신나간당이죠 그리고 친일파의 앞에 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보호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국회에 등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특검법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 국회에 등원한 겁니다 우리가 주는 세금과 세비 그럼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세비를 갖고서 차 굴리고 빗어두고서 저녁에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몸보신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친밀정당 정신나간당 정신나간당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보호하기 위한 정당으로 전락했고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종관을 구할 것입니다 안철수처럼 안철수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좀 정신 차리고 튀어나오세요 그 길만이 당신들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살까 했더니 진짜 검찰 집단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제2의 검찰 구태탈을 핵착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검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하겠다는데 그것도 상임위에서 다시 임사하고 불러서 청문 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헌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을 위반했는지 알아보고 나서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검찰들 고위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기자회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개의 행정기관이 국민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발합니까 자신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당신네들 우리가 뽑았습니까 윤석열 사단에 입성하시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독거놓고 얘기해서 2천명 검사 중에서 선별된 분 아니에요 왜 선별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볼 때 폭탄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는 하여튼 이제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 4명 어미준 한명숙 아 한명숙 아니지 어미준 김영철 박상령 강백신 굉장히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여러분 먼저 김영철은 너무나 잘 들어본 사람이죠 장시호 증언연습시켰다 장시호와 불륜설 우호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조작하고 박상령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을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1314호 뭐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강백신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원 어미준 한명숙 전청리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 해갖고 모해위증죄 증언연습시킨 사람으로 의혹받고 있습니다 어미준 김영철 박상령 강백신 강백신 박상령 김영철 어미준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놉시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의 법치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고 우리의 국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특권층 완전히 특권 지배층이 되어버린 나라 대한민국 이들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뒤에서 윤석열만 도와주다가 윤석열 그늘에 숨어있다가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건가요? 일단 탄핵하면 업무 정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그런 거 없어요 거부권 행사 얼마나 하고 싶을까 자기 부하들이 당하는데 계속해서 쉬었고 다녀라 계속해서 조작질을 하고 계속해서 의혹 일으키고 한두 번이겠습니까? 한두 명이겠습니까? 송용호 부산고검장이란 사람이 나를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탄핵될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뭔 수사를 했냐 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뭐 하나 밝혔습니까? 검사 잘못 임용하면 면제부 주게 됩니다 고양이에 생선을 주는 겁니다 1주 전 조국 대표가 특검을 양보하게 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양이 생선을 팔딱 받아 먹고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오직 이재명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탄핵하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번에 김건희 수사 그거 좀 해 라고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떠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김유철 지검장 또 이 사람은 대북송금 수원지검에 있는 사람이에요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 사람도 떠들었어요 문재인 전 사회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검사들이군요 정치검사들이고 인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야만적인 사태다 야만적인 건 지금 검찰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300번 증거주작 의혹 박영진 이 사람은 말이죠 도둑이 경찰 때려잡는 격이네요 검사탄회기 호호호호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래서 우리 국민 때려잡고 이재명 대표 때려잡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구태타이를 켜놓고서 뒤에 군인들 쭉 세워놓고 뭐 혁명선언 발표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혼석 총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김영민 의원이 앞장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법사위에 이 사람들 불러놓고서 국정조사 식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사 검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잘 알고 계시고요 검찰이 특권화돼서 특권화되뿐만 아니라 권력화돼서 근데 여기 댓글단 검사는 200명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검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천 명이나 돼요 200명만 해놓고서 지네들이 마치 검찰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도 완전히 애완견이더라고 경향신문 나서 본 거니까 이쪽 얘기는 전혀 안 쓰고 이 논란이 혁산된다 검찰 탄핵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제목까지 뽑아서 말이죠 애완견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런 언론의 자연 외체되고 말이죠 자 우리 김병주 의원 연결하기 전에 윤석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갔나 김병주 의원 그 영상 준비되면 좀 이따 좀 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 정신 나간 거죠 한일 동명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그런데 윤석열은 더했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더탐사에서 2021년에 녹취를 공개했죠 국민의힘 아무리 미워도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자리가 귀찮대요 대통령 하지도 하지 하기 싫을 때인데 이준석이 아무리 까부러 봤자 3개월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걸 자기 개인 사인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중에 양두구육이라고 그랬죠 자기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대요 개판 치면 완전 뽀개버리겠다 뽀개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 섰으니까 충성 맹세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윤석열 부부를 저희들이 총탄으로 총알바지가 돼서 방어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우수하다 그리고 또 저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뭔지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나오는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모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뭐 영어도 좀 써가고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약간 뭐 경제 용어도 쓰고 그러면 아 잘 모르겠지 무식한 건 자기인데 국민들이 요즘에 얼마나 똑똑해졌는데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국민들이 다 찾아 냅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무지와 무식을 드러내면서 맹탕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에 대해서 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참 고민을 봤어요 국가 채무를 얘기하면서 대차대접회 대변차변 일치한 25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억 줘야 되냐 100억 줘야 되냐 그래요 국가 채무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일치시켜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맹탕이고 반박 내용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을 반박해야 되니까 반박할 거리보다 누가 적어줬겠지 김건희 누나가 해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역동경제로드맵이라는 데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는 척을 하셨는데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5만 원 이 문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연관되어 있으니까 미국은 당시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이때는 생계지원을 했대요 생계지원은 또 뭔가 하여튼간에 유럽은 자금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자 미국은 자기 영업을 바꿔서 자영업자들이 성장했고 유럽은 돈만 싱커가 왔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 분석을 했죠 저도 보니까 미국은 제 기억으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에 돈이 도니까 그 돈을 다 쓰게 되죠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다 썼거든요 우리가요 25만 원 1인당 가계당 100만 원 4인 가족 이게 어디로 갑니까 소비가 되죠 소비가 되면 누구 물건을 삽니까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샀게 됩니다 기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미국은 물론 달러 달러 국가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냥 달러를 찍어내서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제가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슨 생계 지원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반면에 유럽은 자금 지연 세금 감면 대출 등 유동성 공급에 주안점을 뒀죠 사실상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후반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출 특혜 준다 은행 좋죠 그럼 자영업자들 거 갚지 못하고 사채 쓰게 되고 아니 뭐 경제가 돌아가야 돌아가야 대출금도 갚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돌아가야 소비가 활성화돼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또 흘러흘러 가서 이 피가 혈관을 통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지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25만 원씩 해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하자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대차대접회 차변대변 맞추는 거라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미국과 유럽 뭐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연구하셨는지 아니면 주소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얘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당시 상황도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자영업자들 코로나 이후에도 큰 고통 위기 겪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왜 이들이 대출금 갚느라고 원리금 이자 갚느라고 고생합니까 현금성 지원 안에서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하고 그랬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처벌 소득 늘어나고 그리고 가계에서 소비하게 되고 그것이 지역화폐로 나가게 되면 더욱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왜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번에 민생회복지용법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이것도 거부권 행사 한번 해보십시오 탄핵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짧아집니다 세상이 말이 여태까지 역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치고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이승만부터 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했습니다 국회가 싫고 미업들에, 밉들에도 가서 하는 척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한두 달 전에 충선에서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입니다 선량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가서 축하하고 나는 국민의 대표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잘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시기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특검법 통과시켰다고 해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독수 총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석하든 안하든 개의치도 않습니다 신경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진장 기분 나쁩니다 무진장 불쾌합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것과 드러나면서 더욱더 기분 나쁩니다 특검법 뭐 날치기 했습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통과시켰고 어차피 거부할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 하여튼 의회 민주주의를 내놓고 부정하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렇게 입벌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도 완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 당신이 국회의 개원식에 참석 안한 것은 역대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참석하지 않은 국회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집권자는 반드시 국민에게 쫓겨놨습니다 박정희 때 YS를 처음으로 국회에서 제명했죠 그 이듬해 박정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참석 안했냐 그럼 다음주 월요일 집 할까 아닙니다 기사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나토가 올해로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려고 이게 아마 정상회담이 이 요미율의 신문에 난 건데요 9일부터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9일부터 한 4, 5일 정도 진행되었죠 그러면은 9일부터 11일 미국 수도의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상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나토 회의라는 건 군사협력기구입니다 군사동맹기구예요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9일부터니까 일요일날 정도에 떠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떠나든지 그래야지만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국회 개원하건 아라건 간에 관심 없다 대통령이 참석 안 한다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는데 자기가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올 동안에 국회 개원하지 말라는 겁니까 국민의힘 계속해서 보이컷해야겠네요 다음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뭉개버리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충성하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때까지 보이컷할 건가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우원식 의장은 다음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개원식 하자 라고 생각했을 텐데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가냐고요 나토 회의 이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그걸 알면서도 오늘 개원식에 참석 안 하고 연기시켰습니다 완전히 강자 분이는 거죠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특검법 그거보다도 김건희 여사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특검법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민주당끼리만 개원시켜라 아마 그러한 노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힘은 계속해서 보이컷하고요 하여튼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꼼수도 대단합니다 최근에 하여튼 윤석열 정권이 돌변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이때부터 입장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은 대령이 항명을 했다 난 모르겠다 잘 외압 같은 거 없었다 경로 없었다 완전히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 총연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유주의 총연맹은 극우 유튜버들의 집합체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 날 김건희 씨가 초청한 그 극우 유튜버들이 자유주의 총연맹에 다 들어갔죠 활동비를 달라고 했는데 활동비 좋는지 안 좋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유주의 총연맹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합체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싸우자 투쟁하자 그랬습니다 거짓 선동가 자유를 지키려면 거짓 선동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이 자유를 지킨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항상 자유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유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북 청년 자유주의 총연맹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거짓과 선동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잘 알고 있네요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위한 투쟁 싸우겠다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겠냐 이재명 대표 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는 자기네들 부하들 데려다 놓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사실상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겠죠 탄핵 언제 당할지 모르고 특검 언제 될지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들 나올지도 모르고 아 그쪽에서는 배신자고 이쪽에서 보면 완전히 선량들이 되는 거죠 마지막 보로 마지막 보로 바로 자유총연맹 당신들밖에 없다 나는 당신들만 믿고 가겠다 최근에 정강훈 목사도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청년조직 자유주의 청년맹에 한국주니어 자유연맹 청년조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출범을 축하한다고 새로운 미래라고 하고 여기 참여한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기 여기서 버텨보자 둘러봐도 여기밖에 없다 마지막 나의 문불입니다 싸우자 국민과 싸우자 싸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승만 때에 서북 청년단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행보가 정말 눈에 띕니다 네 튼튼 날이 갈수록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준숙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까 전 언론이 이준숙이 어떤 인물인가를 써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핵심만 뽑아내려고 진짜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과거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전격 안쳤죠 이준숙의 임무는 방통위원장 몇 개월 할지 모릅니다만 이동관의 3개월 김홍일이 6개월 이렇게 하고 다 스스로 그만뒀죠 탄핵 따기 싫어서 이준숙의 이준숙의 임무는 MBC입니다 MBC 잡아라 MBC 잡아 조쳐라 바꿔라 경영진 바꾸고 확실하게 MBC를 통치하라 이렇게 여론이 나빠진 이유는 내가 지지율이 나쁜 이유는 MBC 때문이야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럭들이 돌아가신 건 바로 MBC가 선동해서 그런 거야 MBC는요 좀 논란이 있었지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했었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라든가 PDC 측을 통해서 계속해서 김건희의 행태에 대해서 특집 방송들을 해왔습니다 가장 김건희가 싫어하는 것이 바로 MBC입니다 MBC 무조건 잡아야죠 김건희의 오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봐라 박문진 이 사진들 이번에 다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때 교체해라 우리 사람으로 다 놔라 벌써 MBC 사장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광동 진실하류 위원장이 MBC 사장 내정설까지나 다 헤쳐먹어야 되니까 지들끼리 여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은 MBC다 어떻게든 잡아라 이것이 이준숙의 이준숙의 임무입니다 이준석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숙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준숙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그럽니다 이동가는 언론장악 기숙자 김호기는 언론장악 하수인 그리고 이제 부역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역의 커리어가 대단합니다 이준숙이가 MBC 보도본분증 할 때 세월호 보도참사 책임자였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오보를 냈죠 MBC 역사상 최초라 그러는데 최악이라 그러는데 전원구조 오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보도하는 태도를 보도를 하고 보상문제를 그날부터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아이들이 대안 단원구 학생들이 어 그 광경을 그 광경을 볼 수가 없는데 보상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이 보도본부장일 때 MBC에서 최악의 보도라는 거 아닌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민노총 좌파와의 싸움 이라고 규정하고 전라도 호남 사람들의 금기어정 홍어정이라고 광주사태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사람 영화 길이의 김대중을 좌파진지를 공고히 사실 총매자라고 얘기했고 나경원이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니까 응원한다 그러고 일본은 한국과의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MBC가 청년들을 불러냈다고 또 하나 이승만의 터위에서 박정희는 집을 지었고 아주 역사를 소서로 써라 소서로 써 전두환 노태원은 살림살이를 채웠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고쳐 쓰는 중이다 잠시 뒤에 출간한 이준석의 이진숙의 새로운 역사네 역사가야 방송인인 줄 알았더니 한국 국회의 특권층의 지배층을 인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 이승만은 분당국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박정희는 냉전 방공주의를 통해서 유신독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양국하로 만들고 재벌을 키운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 확살을 했고 부정부패 정경 유착자죠 몇천원씩 해먹고 자기 딸 재벌에게 시집 보내면서 300억 비자금까지 줬습니다 지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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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침해의심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군요 이 사람 문재인은 개벌인 이라고 이재명이 동아래 대장동 언론장학기술자 이동관 언론장학하수인 김홍일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언론장학부협자 이준숙 한번 해봐라 당신이 MBC를 장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MBC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MBC 구성원들과 즉시 분정 번방회 한번 해봐라 이 너무 놀랍 한 shameless 뱅 est Software 按 뱅 투 뱅 p